오마이갓! 드디어! 올 게 왔습니다.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음란마귀 테스트! 자신의 가슴속에 어떤 음란마귀가 살고 있는지 이번 테스트로 내가 모든 걸 밝혀주겠어. 자, 오늘은 자기가 얼마나 순수한지 평소에 얼마나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입니다. 저도 드디어 심판대에 올랐네요. 물론 저는 맑고 투명하고 크리스탈 같은 순수 결정체지만 혹시나 이런 티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티끌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트는 바로 What did you see first? 가장 처음에 뭐가 보이시나요? 어떤 방식이냐면 대충 여기 보이지? 여기서 스파이더맨이 안보이고 뭔가 다른 게 보였다는 부렁이들은 반성해라. 이거는 중증이다, 중증. 자, 이런 식입니다. 뭐 약간 다른 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인 사람은 이걸 스파이더맨으로 봤을 확률이 높다. 아시겠죠? 자신의 음란마귀를 테스트해보자. 이게 할게요. 레스파! 이거는 뭐 파티의 친구들인데? 어, 이거 약간 파티야. 뭐, 뭐 다른 거 뭐... 아... 이거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 이거를 다른 거부터 눈에 띄었다. 그런 부렁이들은 음란마귀가 거의 뭐 득실득실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냥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그냥 셀카 찍고 있는 거고요. 여기 또 자신이 보니까 이 부분이 참... 애매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건 좀 오바야. 어, 이 부분 이걸로 그 어? 착각한 부렁이들은 어? 오바야? 아시겠죠? 저는 당연히 뭐 친구들하고 팔만 보였습니다. 자, 다음 사진. 간다. 야, 이건 솔직히... 노 팬티냐? 야, 이거 진짜 교묘해. 이거는 완전 놀이인 거야. 이건 음란마귀가 아니고 음란마귀를 유도하는 음란사진이야, 이건. 마계여 물러가라, 음란악기여 물러가라! 와, 버리버리워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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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,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는 착각할 수 있어요. 요거는 혹시 이 노벤티 엉덩이를 봤다 하는 부렁이들 요거는 내가 인정해 줄게. 왜냐면 나도 그렇게 봤거든. 야, 이게 사실은 이 여자 8인데 야, 이거 근데 이게 솔직히 위치가 이거는 엉덩이 빼박했는데 반박불가. 지금 보니까 뭐 첫 번째 카메라 봤다는 사람 이거는 음란마귀를 떠나서 약간 이거 사고체계의 이상이 있어. 지금 이 와중에 이게 카메라 눈에 들어옵니까? 음란마귀 하나, 득템인가? 티클 하나 발견해버렸나? 자! 다음 사진, 개할게여! 아 이건 진짜 빠져야돼! 빠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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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순간 식구공 걸어야 되나? 노란 딱지 붓나. 심의 규정 어긋나는 영상으로 또 제안받나. 제가 의심했습니다. 순간적으로 굉장히 놀랬는데 이게 보니까 어... 생명체가 보이네요. 세 마리가 보여야 정상인거죠. 난 뭘 본거지?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본 것은 이게 남자 브로기들일 경우에 좀 더 착각했을 확률이 높다. 왜냐면 자주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. 야야야 이거는 음란막이 조금 아니. 됐어 별명 안 될게. 간다 다음 사진. 갓! 아... 야! 이거는 당연히 엉덩이로 눈이 가지. 이걸 누가 할머니 보고 있냐. 아니 이거 뭐 등판 보겠어요 당연히. 브로기들 솔직히 이거 댓글 지금 적어봐. 자신이 진짜 이거 엉덩이 안 보고 뭐 할머니 얼굴 봤다거나 아니면 좀 오버해서 뒤에 저 아저씨. 시커먼 아저씨 봤다는 브로기들 댓글 달아봐. 네 그러면 진짜 부처님으로 인정해줄게. 예수님이나 부처님. 아니 이건 솔직히 노림스러운. 이건 노리는 사진이지. 딱 보면 엉덩이 아닙니까? 가자고. 아니 여러분 저 솔직히 진짜 되게 순수하거든요. 자 다음 사진 가자. 자 하나 둘 셋! 어? 어... 이건 자전... 이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내가. 야 이거 솔직히 제가 이거 저... 자전거 타는 여성분이 먼저 눈에 띈 게 되게 이쁘시잖아요. 아름다우시고 몸매도 되게 이쁘셔가지고 또 자전거도 이쁘니까. 이 뭔 개소리야! 딱 눈에 떴는데 이게 말이야. 이게 자세히 이게 잘못 보다 보면 이게 큰일 나. 이게 방송 전지 유튜브 차단. 삼진아웃 당할 수 있게 잘못하면.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. 이거는 어... 자동차 안장이 요렇게 길게 요렇게 뾰족하게 거기 튀어나와가지고. 이거 다행이네요. 간만에 음나막이 탈출했습니다. 자 다음 사진 갈게요. 와 이거 점점 난이도가 빡세져. 뭐가 나올지 걱정이다 이거. 간다. 어차피 이거는 저처럼 이렇게 순수하거나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. 딱 보면은 저기 커플들. 저것도 근데 좀 문제야. 여... 거기를 이제 코를 박고. 이 위에 봐도 문제고 밑에 보면 더 문제고. 야야 이건 착각. 참 하필 글로... 거기로 이렇게 미끄럼틀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았냐? 자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 먼저 봤습니다. 어... 그 남자 여자 이렇게 안고 있는 거 봤고. 재밌게.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이거 뭐 누구나... 음... 실수는 할 수 있어요. 요정도서는 제가 음난막이가 아니고 실수할 수 있다는 정도로 어... 저도 인정해드리겠습니다. 부룽이들. 어... 글, 그럴 수 있어. 어 남자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. 아침마다... 이게 또 볼 수도 있... 자 다음 사진 갈게요. 와 이거... 간다. 우대. 대. 부. 싹. 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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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지금 잘못 본거지. 흠. 야 이거 진짜 이거는... 아... 아 손가락이 어떻게... 이게 어떻게... 그렇습니다. 아... 이건 정말... 이게 사실이라면... 큰일날 사진이네요. 하지만 저는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저 선서도 했잖아요?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짜 요기 먼저 봤어요. 가운데 남자랑... 이렇게... 햇바닥. 요것도 약간 자극적인... 야 자극적이라면 자극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요기부터 봤는데 살짝 밑에는 더 자극적일 뻔한 사진이 장면이 포착이 되었어요. 물론 거그... 거기를 먼저 본 부렁이들은... 어... 좀 문제가 있다. 어... 그건 진짜 문제가 있다. 하필 거기 먼저 볼 필요는 없잖아 우리? 다음 사진 갈게요. Let's give it up! Let's give it up! 거기에 들어간 거야? 아니 뭐 어딜... 뭘 쓰시는 거... 뭐... 똥치미야... 뭐야 이게... 야 근데 솔직히 이거는... 누가 봐도 당연히 거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 이거... 거기 말고 뭐... 어딜 보라고... 야 이거 솔직히 우리가 모두 다... 그... 다 같이 인정합시다. 우리 솔직히... 10명 중에... 10명 다 거기 봤잖아요. 우린 동료야. 공범이라고... 거부하지 말고 이리 안겨... 나 받아들여... 야 이거를 보니까 지금... 어... 치어리더인 거 같아요. 왜 치어리더들 보면 이렇게... 딱 세워가지고... 높이 띄우고 막 이렇게... 어깨에 걸쳐가지고 막... 위에서 응원하잖아. 그 준비동작인 거 같아. 이거 엉덩이 받쳐서 올리는 거. 이건 근데 거기를 안 볼 수가 없다. 이건 응답막이가 아니라고 진짜! 사탄이여 물러가라! 다음 사진... 갈게요. 야... 진짜 이건 아니지... 아니 이걸 여자 다리로 보는 사람이 있어? 어떻게 이게 여자 다리로 보일 수가 있지? 거의 뭐 지점급 아닙니까? 아니 이거 램프를 어떻게 여자 다리로 봐... 이거 어딜 봐서 여자 다리지? 자 아무튼간에 저는 이걸 램프로 봤습니다. 어... 그거 아닌 분들은 제 생각에 이거 결과 나오잖아? 100% 그분은 한 80%가 음란막이야. 어... 이걸 램프로 못 봤다. 그분은 빼박! 결과 볼 필요 없이 음란막이! 자 지금 보니까 아홉 번째까지 했고 벌써 마지막입니다. 갈게요. 야 이거는 진짜 노리는 거지! 아니 솔직히 누가 이거 대머리를 머리 깎아가지고... 하...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.. 아 이거 마지막에 걸렸어!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 장 낚였잖아. 와 이거 크... 이걸 누가 대머리로 봐 이걸... 지금 열 번째까지 다 봤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이에요. 자 갑니다 여러분들!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. 내 마음 속에 암흑의 음란막이는 얼마나 있었을 것인가! 결과 확인! 90% 음란막이! 아니 난 이 결과를 절대 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! 아 이거 식을 땀나네 이거! 아 잠깐만! 휴지가 또 옆에서 왜 나와? 어우 씨! 아우 야 진짜 나 식을 땀나려고! 휴지가 왜 두 통이나 또 왜 나와? 마지막으로 진짜로 오세요. 이해를 보고싶다 할 수가 있어... 이해를 봐서 눌나봐요! 구입하러 오세요! 여드랑이 아시글덕이 좀 하더라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